안녕하세요. 12월 크래프트입니다. 12월 때는 저희들이 가장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레슨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세주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이렇게 되겠고요. 제가 이것을 칼라링하고 색칠하고 오려온 것을 놓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색칠하고 오렸습니다. 아래 부분을 조금 여유있게 이걸 자르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약하게 잘랐을 때는 다르게 홀더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자, 여기를 우리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와 새끼를 걸죠? 그러면 새끼와 새끼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새끼와 새끼를 걸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자, 약속을. 주의하실 것은 여기 끝부분을 조금 많이 잘라주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새끼를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자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새끼손가락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부분을 좀 잘 풀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붙여지는 홀더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로 돌려줍니다. 다운으로 돌려서 우리가 이 끝부분에 약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좀 접으시고요. 끝부분을 접으세요. 여기에 풀칠을 하시고 이쪽에도 풀칠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서 기다리는 12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